누나야! 눈이 막 꼬마 점심 개개! 여기서 눈으로 썰 붙여 당각에 왔음! 오늘 일이 많으셨나봐요? 단체 얘기했었나? 늦게까지... 늦게 나왔구나? 잘 팔았네요? 거기... 쓸 거 있나? 다음 주까지 뭐... 아이고... 그렇지... 주말에... 제가 볼 땐 주중보다는 주말이 나을 것 같은데... 아닌가요? 주중보다는 주말... 아우... 대박났지 그럼... 아파트 사람들이 움직이면 입소문 나지 바로... 아... 아... 평가는 어때요? 평은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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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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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 안 한 것 같아요... 막 많다고... 근데... 이게... 이게... 길드리는 게 나름이거든요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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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무사님 나가야지